아 진짜 불행해 반갑습니다 안녕 맞다 나 골지 승격점 가져왔어 만들어 왔죠 제가 또 승급점 바로 여기 100% 2승 시작이더라고 근데 벨드 승격점 2승 1패 아 0패 아 나 1패를 왜 점지 자 일단 집중으로 할게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렌즈 왜 이러냐 괜찮다고 생각하고 게임하고 카타리나 진짜 탈론으로 그냥 씹는 거 아니야 카타리나 그거 장난감이지 아 렌즈가 이상해 야 어떻게 카타 킬 너무 먹었어 4킬이야 무슨 4킬이야 나 두번밖에 안 죽었는데 어떻게 4킬이야 간다 간다 나이스 성립 공사 2 아 공사 2 됐어 갈게요 형님들 거의 다 왔는데 형님들 거의 다 왔는데 형님 내가 왔다 아 야 이걸 내가 징크스를 물게 아 진짜 아 나 잠깐만 렌즈 한쪽만 좀 갈고 올게요 아 내가 이거 렌즈 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진짜로 통이 잘 안보여 대박사건 렌즈 불량 맞았나봐 아 맞아 맞아 렌즈 불량이네 아 맞잖아 아 맞아 이제 보여 자 집중해서 미드럭스랑 원컵 내기 좋구만 미드럭스면은 말파이트만 극딜로 가면 원컵 내기 너무 좋죠 지금 단식판 아 CS 13개 먹었네 서포터인줄 탐험사인줄 알았네 그 하위티어가 더 최악이긴해 나이스 나이스 쉴드 없어지면 공을 쓰고 점화를 쓰면 점화를 쓰면 됐어 미덕 알파 1에서 하는거지 무조건 키가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구플 될 때마다 잡으면 돼 아 블루 블루점 내가 더 필요하다고? 진짜 안줄거야? 나 안줘? 왜? 아니 대체 왜? 아니 왜? 아 럭스 안아픈데 개 짜증나 진짜 물 와봐 자진다 1개 먹고 아 개한테 가면 어떡해 왜? 아 진짜 야 진짜 녹턴 못해 잡아야된다 야 얘 뭐야 서포터 아니야? 이 새끼 어디갔어? 저거다 게이드 아 풀까지 써서 그걸 뺏어먹냐 야마치야 뭐야 녹턴이 왜 던져 왜 안한다 그래 왜 왜 왜 왜 삐졌어 왜 왜 삐졌어 그냥 지켜볼거라고? 아 녹턴아 사람 없어 니가 게임해야지 야 녹턴이 게임 안한다니까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찬성이 아니야 아 왜 나 안 돼 아니 왜 찬성하냐고 야 왜 한 명을 반대하면 안 돼? 이 새끼 풀템 뽑고 나갔어 아 나 진짜 승급 못하는 거 아니야? 야 진짜 이승을 주고 시작했는데 승급을 못한다고? 정글을 해야 되나? 아 나 잠깐만 정글은 절대 안 되겠다 정글하면 안 돼 파이크 야 진짜 파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간다 파이크 공격 어떡해 저격인가봐 아 진짜 저격인 것 같아 아 진짜 배로 얼마나 많이 나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아 하.. 아거 진짜 불행해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진짜 접힐 야 진짜 이게 뭐냐고 아 뭐야? 이름 끝나는 거야? 제окogan 진짜 아니야 냐옹냐옹 그래 다시 올리면 되지 그래 몇 판 안 남았잖아 그치 알겠어 50 몇 포인트죠? 56포인트 세 판 세 판 세 판 세 판